제대로 된 심사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말하자면 당신은 소호를 제기할 자격이 없어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실질적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 헌법재판소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검찰의 어떤 소추권, 수사권이 사실 검수한 박으로 박탈이 된 건데 좀 이상해요 형사소송법에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한이 어쨌든 어려운 얘기가 쭉 나오는데 실제로요 제 생각인데 만약에 보나소송 갔잖아요 한동훈장은 무조건 이겨요 왜냐하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구독 누르시면 가장 빠르게 TV조선 아고라 보실 수 있습니다